인생은 본박싱 안녕하세요 인생은 본박싱입니다 여러분은 왼쪽이십니까 오른쪽이십니까 그럼 저는 오른쪽 카드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해가 들어있는 건 뭐겠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종카드는 아닐지 설마 설마 종카드는 아닐겁니다 종카드는 아닐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설마 아니겠죠? 아 땅입니다 역시 저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네 오늘도 카드 성공이고요 얘는 뭐가 들었을까요? 아 좀 궁금한데요 아 아 아 아 아